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오늘 먹을 것은 흑당 버블티랑 티라미슈 초코쿠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못 찍은 이유는 다 먹고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서 쌀쌀쌀쌀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맛은 맛있게 드셔보세요 바삭하기도 하고, 이 마늘은 아주 잘 어울려요. 이 마늘은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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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식감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운 맛은 아주 쫄깃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는 소스에 넣어서 더 맛있어요 역시 매운 새우 핫도그 적당히 달콤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치즈스틱을 먹어볼게요 치즈스틱 아삭아삭 아삭아삭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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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넓은 잎이에요 새우튀김 머릿속에 마시멜로우 григо일보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사탕이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마쾌한 아이스크림 마쾌하고 맛있게 먹으니 마쾌한 아이스크림 마쾌한 아이스크림 애호박 바삭바삭 치즈는 매콤한 맛이에요 치즈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가득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그래도 소금에 넣어주면 달콤한 맛 소금에 넣어서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새콤달콤 새콤달콤 치즈소스 그 중에는 rest의 주로 바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데이트도 너무 좋아요 소스가 잘 안먹어요 전부가 더 잘 안먹었어요 치즈는 돌려주는 거라 플라스틱 매콤하고 맛있어요 암흑 치즈 이 소스는 아주 펴바라예요 매콤한 치즈 달콤한 마늘 치즈볼 치즈소스 치즈소스 매콤한 맛 단단은 차가운 맛이에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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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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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소금 소금 마요네즈 맛있게 잘 먹었구요 빵은 물려서 요정도 남겼어요 보여드릴께요 카메라를 DSLR 카메라로 바꿨는데 잘 나온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영상 못 찍은 이유는 뭐 같은 이유긴 한데 일단 너무 바빴고 그 바쁜 시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못 올리고 못 올리고 하다보니까 저도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미루게 되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구독자 분들도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돈을 벌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늦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집 회사 집 회사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저도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마음은 굳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